그냥 제비가 아니죠 은혜 갚는 초럭쇼의 제비 원래는 제 입으로는 이런 얘기 듣지 않았는데 하지 마시오 정한 네 방 놔두고 여기서 뭐해? 시위하는 거야? 그냥 간식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요 그냥 간식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요 인질 인질 넌 인질이야 인질이 이렇게 로맨틱하고 섹시한 말이었다니 인질이야 너무 멋있어 잘 잤어요? 아니요 잔도 잘 안 오고 그래서인지 입맛도 별로 없네요 빵 아니요 잔도 잘 안 오고 그래서인지 입맛도 별로 없네요 빵 입맛이 돌아왔나 봐요 식혜랑 좀 같이 드세요 왜? 또 배고파? 아니요 심심해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해서요 아니요 심심해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해서요 그게 배고픈 거 아니고 빵이랑 과일이 있어 근데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수제는 아닙니다 전교 34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수제 맞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34명입니다 근데 전교생이 34명입니다 전교생이 34명이면 그럼 전... 저 정교 꼴찌입니다 별명도 올빵이에요 몽땅 다 빵점이라 올빵 엄마 나더라 항상 트렌디하게 살라지 않았어? 우리 다 좀 트렌디하자요 전 세계적으로 비용과 미용이 트렌드라 이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비용과 미용이 트렌드라 이 말이야 몽끼구야 너 일로 와봐 개꼬 얘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주접 떨고 있다 내가 왜 네 거야? 난 내 거야 아무도 나 못 가져 얘네들 내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가자 저, 저, 저 싸가지고 출근하고 싶어 진짜 출근하신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요 나는요 어젯밤 잠자리 될 때부터 퇴근하고 싶었어요 나는요 어젯밤 잠자리 될 때부터 퇴근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아니 왜 아직 화요일이에요? 일요일은 일하기 싫어 화요일도 일하기 싫어 수요일엔 술이 남아 일요일까지 fel 일요일까지 boo Ob 어? 어? 결정적으로 황영식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동백씨 스타일이 뭔데요? 제가 그 스타일로 가면 되죠? 공유에요 공유 저는 그 나쁜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왜 말이 없지? 사람이 어떻게 도깨비를 이겨요 사람이 도깨비를 네? 엄마다! 빛의 속도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때론 인간은 빛의 속도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Co-30 욕년부터 rin 집값이 Cerr 엠 Ос. 아직 안자? 응 소금만 더하고 공부한다고 얼굴이 너무나 쓱하네 너무 무례하지 말고 응 눈안지 동생인지 알게 뭐야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분명 엄청 못생겼을 거야 아니거든 나 눈은 송혜교 담고 코는 한가인 담고 입술은 전지현 닮았거든 click the links in description for some cool pop merches and clothings